8강의 법인 세무조정 흐름에 해당되는 사항 이제 재무제표를 저희가 아까 전에 해산표 재무제표를 다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법인 조정으로 아 그렇군요 결산 부족 명세서 또 마감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에 대한 내용을 또 입력을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입력을 진행을 해서 금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급 세금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미지급 세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가 결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 진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안정성 재무비율 분석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서 이제 분석 사항을 비교를 해서 관리회사에 대화를 진행하고 또 이제 평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채 비율, 직전 년도와 비교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관리회사하고 대화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수익성, 안정성, 재무비율을 분석 내용을 꼭 확인을 합니다 지금 재무비율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입찰을 받을 때 유동비율이 얼마 이상, 자봉비율이 얼마 이상, 부채 비율이 얼마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회사에 따라서 그 내용이 협회 등에 이제 기본상의 등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받아서 최종 결산할 때 이 내용을 확인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적정한 그런 재무 분석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완료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계전의 시스템에 있는 내용대로 다 이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법인 세무조정으로 기초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때 불러오기를 꼭 진행을 합니다 이제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서 또 이때 다시 점표 표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자본, 이익, 인여금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꼭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당연히 세로블록이 진행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세로블록이 하고 저장키를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또 법인세 등 또 학계 등록을 해서 금액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조정과 단기 손익 금액이 일치되게끔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진행을 합니다 저장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여금 처분 계산서에 해당되는 내용 또 불러오기 하면은 지금 현재 금액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인여금 처분한 내역들 다 검토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 내용 꼭 저장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세무조정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러오기 저장 불러오기 저장 이제 과거 자료는 학정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불러오기를 한 후 저장을 꼭 진행을 합니다 지금 아까 단기 순익하고 입금 산입 내용이 달라지면서 세금 납부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세무조정에서 왜 그러냐면 결산서상 단기 순익하고 그 세무조정에 대한 그 금액이 서로 이제 자리 이동만 한 거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소득금액 학계표에 들어간 법인세 등 그 내용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자리 이동을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납부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 꼭 검토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계표에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반영이 됐고요 손익계산서도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가 이제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신고서를 불러오게 하면 여기에는 산줄 세액과 이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 불러오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당되는 부분 저희가 결산서상 단기 순익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달라진 부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아까 자리 이동한 부분만 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내용 꼭 검토하고 저장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소득금은 계산세 세무조정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그 금액을 변경을 시켜줬고요 이제 소득금은에서도 달라진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진 다음에 저장키를 꼭 누르고 빠져나가십시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제 이미 자본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확정된 내용 유보 내용 다 확인을 다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진행을 하면 이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때요 직전 연도의 기말 잔액이 단기에 기초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 과정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단기 증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 지워지고 인여금 직전 연도 기말 자료에 있는 사항을 제가 입력을 해서 그 다음 사항을 확정을 해 나가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입력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단기 증가된 부분 이제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자본이 변동된 내용이 모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에 대한 단기 순위 금액을 반영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고 이 BS에 있는 조회를 해서 자본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되게끔 자료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아까 보였잖아요 자본총계가 달라진 그 금액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최종 확정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당되는 세무조정서식 모두 찾아서 진행을 하고요 상여 배당이익 처분이 있으면 이 내용을 다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고사항들 있으면 다 반영을 진행을 하고요 인정이자가 해당이 되면 주요 계정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변동사항명세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주식변동사항명세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동된 내용을 회사의 주주명부를 받아서 주주명부 최종 연말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장부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철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대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결산을 진행할 때 주주명부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내용 변동이 없으면 거기서 확인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 보관하시라고 안내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회사의 관리 법인인감을 받아서 주주명부에 보면 사용인감을 찍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주명부는 이제 미제출하면 가산세 변동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재무제표가 한번 확정이 되면은 세무조정 마감을 진행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율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소원의 직전 논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출력물을 가지고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출력물을 가지고 신고서 완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눈으로 이제 책을 또 재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로도 확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에 해당되는 블록이 진행하고 마지막에 할 때 주식 변동 여부 다시 한번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감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감을 진행을 할 때 여기 마감된 관리 제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꼭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진행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지방소득세도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결산 진행할 때 지방소득세 꼭 진행을 해 놓습니다 이때 이제 지방소득세 할 때 이자소득 온천징수에 대한 내용 지방소득세 받은 내용대로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기 하면은 저희가 미지급세 50만원 세워놨었었잖아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방소득세도 불러오기 해서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하기는 하고 마감을 진행하고요 이 관련 소식도 이제 법인세 결산서 철회에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제 신고하고 난 뒤 한 달 뒤에 진행을 하지만 결산서 철회는 지방소득세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련 서류를 책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표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예쁘게 또 철을 하고 결산서 하나를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세무조정 표지 선택을 하고 제일 예쁜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결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는 이제 재무제표 앞에다 이제 또 결산 내용하고 세무조정하고 분류하는 그 사이 중간에다 저희가 철을 하니까요 그 보고서도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출력물이 해당되는 사항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물로 출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쇄를 진행하시면 장장 법인세에 해당되는 신고 세무조정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거래처와 또 전달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의 세무조정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각각 관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신고 뒤에는 항상 붙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법인세 신고 직계 관리입니다 직계 관리는 매출, 회사 규모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변동 여부도 꼭 체크를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주주 변동 여부도 체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 변동 여부에 이제 또 제출을 해줘서 뭐 변동이 됐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 없도록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접수증 관리, 납부서 전달, 기타 여러 가지 신고했던 내용을 총 직계하는 관리 직계표입니다 그러면 올해 관리 직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또 다른 내용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모든 직계 관리를 진행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법인세 끝났으니까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류 준비 안내문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내문,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5월 말까지 세금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고, 단순히 신고 준비 안내문만 보내서 자료 수거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세금 납부 산출 그런 과정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자료를 챙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해당 관리 사장님은 자료를 요청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판매장려금 보상금 받은 내용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특이사항이 있나요 확인해서 자료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또 출력을 해서 필요사항을 또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본등 현재 주소지로 신고를 하니까 이 내용 확인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 자료 빠진 거 있는지 이렇게 모두 챙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부상 또 기부금 반영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 가결산 상담을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이제 잘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가결산 등 결산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가 결산은 5월달에 진행을 하지만 그 전에 이 관리 회사를 놓고 지금까지 결산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경비 현황이라든가 빠지는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챙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이제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결산을 진행을 해서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관리 회사와 같이 대화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주고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나 둘씩 다 입력하지 않는 이상은 사장님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서 이익관계를 대강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장부 기장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해서 가결산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에 해당된 내용 책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출로 입력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세무조정과 연관된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씩 모두 입력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은 제가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과정을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이제 입출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진행돼서 빠르게 해서 그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업종은 업종 코드가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에 해당되는 내용 환경 설정을 할 때 제조업종에 해당 부분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과정을 제가 수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부가세 신고 전에 이 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 둘씩 전체적으로 입력을 진행을 하는 내용을 빠른 화면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나 둘씩 모두 책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 완성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계 프로그램은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입력을 해보고 얼마만큼 다양하게 들어가 보느냐가 프로그램을 관리를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채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꼭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을 전표 입력 과정인데요 저희가 전표 입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하나 둘씩 메꾸어 가면서 그 재무제표 완성을 위해서 그 과정의 입력을 계속 책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이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지만 제가 입력을 진행을 한다 할 때는 그렇게 저는 숙달이 됐기 때문에 개정과목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개정과목 코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따라서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둘씩 검토를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하고 연관된 개정과목은 뭐라고요? 꼭 꼭 꼭 해당되는 개정과목 꼭 구분코드등 여러가지 조교사항 등 다 입력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산을 위한 과정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그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해서 점표 입력 과정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을 진행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저희가 또 개인도 세무조정 흐름으로 그대로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과정이 점점점 메꿔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를 하냐면 이렇게 입력을 진행한 내용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서 통신비도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한 내용을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채우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접대비는 꼭 신용카드를 걸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접대비 신용카드 걸어주는 내용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나 봐요 근데 꼭 그 부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연계되는 개정과목은 그거는 꼭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일반 점표로 와서 수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다 채워주시고요 채워준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잡2까지 왔으니까 다 입력이 마감이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수금, 미수금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잡손실이죠 잡손실 12만원 해당되는, 이게 가태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교에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계잔액 시산표가 지금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차대변 맞춰서 입력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서 이제 입력된 내용이 모두 이제 결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세무조정으로 해서 하나 둘씩 또 맺고 가야 되는데요 이때 계정 부속 명세서는 이미 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완료돼서 강가삼각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손실, 세무조정상 연관되는 부분 이제 하나 둘씩 맺고 가는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법인 세무조정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산 진행하는 그 과정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사업자는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맞추고 난 다음에는 현금 잔액 또 검토를 진행을 해서 인출금으로 현금 시제정리를 또 진행을 하시고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속 명세서도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하는 내용들 이제 세무조정을 해당되는 내용 또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 결산 부속 명세서 완성을 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라고 이 부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계정 과목 보이게끔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많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업무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저희가 또 법인 세무조정 흐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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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